2023년 6월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오늘이 6월 월급 날이네요. 아주 기쁜 날입니다. 어쨌든 23년을 6개월 보내온 20점에서 우리 TG가 어땠는지 한번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G는 상반기에 혁혁한 실적을 올려서 100억 가까운 매출을 올렸고 또 그동안 수주한 걸 보면 스마트 물류라든가 또 국회 빅데이터 플랫폼 또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품질 컨설팅 20억짜리죠. 그 다음에 민원24의 전자지갑 컨설팅 그 다음에 SRT의 마스라고 해서 플랫폼 관련된 컨설팅 차세대 컨설팅이죠. 또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 종료보고 했습니다. 아 이번주에 있죠.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 사업은 되게 어려운 사업이었는데 저희가 잘 끝났습니다. 아 이거를 비난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잘못됐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잘했습니다. 잘했고 나쁜 평가는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제일 잘했던 것 올해까지 이어서 장학재단 차세대 했는데 아주 엄청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고 현재 진행되는 사업들도 거의 이제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 빅데이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대부분 범위 문제의 이슈고 그런 것들이어서 잘 해결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디즈가 품질면에서 굉장히 잘하는 기업으로 소문이 나고 또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진심을 다해서 하는 컨설팅이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혁한 그런 사업 확장으로 해외 사업에서도 또 국내 ISP 또 빅데이터 컨설팅 또 공공 데이터 개방 쪽 또 기존에 하던 정부의 그 성과관리 전자정부의 성과관리 그런 측면에서 대부분 다 좋은 실적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쪽에는 이제 스마트팜이 베트남 남부 스마트팜하고 우즈백 스마트팜인데 스마트팜은 현지에서 진짜 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도 잘 헤쳐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잘 되고 또 급여도 많이 인상을 했습니다. 많이 인상을 해서 기존에도 좀 높았는데 급여를 많이 인상해서 회사가 많이 부담스러운 측면인데 그래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맨파워와 또 그만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TG의 많은 협력업체들의 문의와 협력업체들과의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뭐 좋지 않은 소리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거는 되게 사업이 확장되면서 일어나는 불가피한 요소들인데 특히 이제 뭐 조달청의 이의제기라는 기업도 있었고 뭐 여러가지 이제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해할 만한 일들이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또 잘 해결하면서 좋은 파트너들로 같이 열매를 맺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저희가 생각할 때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직원들이죠. 직원들의 그 역량이 중요하고 직원들의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모든 것이 자세에서 결정이 되죠. 우리가 삶을 대하는 자세, 태도 이런 거에서 자기의 인생이 결정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회사의 마인드, 운영 철학, 사업 경영 철학 이런 것들이 대부분 회사의 미래를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판단할 때 혁신이라는 컨설팅과 연계된 이 주제 혁신 혁신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주제이고 실제로 구현하려면 쉽지 않은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별것 아닌 것에서 시작한 혁신이 결국 위대한 혁신을 낳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모방이 곧 창조고 우리가 잘하는 것을 학습하면서 학습한 것을 다시 한번 리뷰하는 그런 것들이 다 창조와 혁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혁신을 이어가는 그래서 미래의 신기술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의 삶을 좋게 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져야지 CHPT가 인간을 괴롭히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거버넌스 측면에서 보면 AI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인간이 피해를 보게 되어 있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AI 전반에 대한 거버넌스 또 IT 전반에 대한 거버넌스 데이터에 대한 거버넌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미래의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나이지리아에서도 전자정부 거버넌스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나라들이 전자정부 거버넌스나 IT에 대한 거버넌스가 이루어져야 최종적으로 가장 필요한 시스템을 가장 적절한 그런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게 됩니다. 회사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회사도 TG에 걸맞는 거버넌스가 이루어져야 우리 미래를 제대로 목표 모델에 가깝게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만간 매출도 많이 성장할 것이고 또 그런 측면에서 따라올 수 없는 그런 기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의 6개월을 평가하면서 정말 다같이 힘내시고 또 여러분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자기 삶의 이제 중간 올 한 해의 반을 점검해보시고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영국에 있는 우리 큰아들한테 가서 일주일간 있다가 오는데 한 사람의 미래를 같이 얘기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더라 잘 얘기를 듣지 않죠. 그리고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근데 같이 생각을 나누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이 좋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씨앗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 6개월을 보낸 지금 시점에 우리가 이렇게 한 해를 돌아보고 다시 한번 판단해보는 것이 올해 최종 지점에서 좋은 씨앗이 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시점 이럴 때 우리가 한번 자기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되새김해보고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을 만드는 계기를 만드는 그래서 우리 인계점을 한번 넘어보는 그런 기기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